재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송곳하고 옆자 하나랑 얇은 색지를 3장을 준비하세요. 전체를 반을 접어주고 다시 펴서 옆자는 여기 중간에 놓고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졌으면 이 중간에 구멍을 크게 뚫어서 이 끝을 접어주고 이렇게 구멍 안으로 집어서 빼주세요. 반대편도 손태를 잡아서 수강으로 쭉 빼주고 여기 부분을 동시에 밑으로 쭉쭉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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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여기 중간부분은 이렇게 벌리면 쇼핑백 같이 가방이 만들어져요. 여기 부분은 끝이 들리니까 스티커 이런걸 하나 떼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뒤쪽도 스티커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장식이 이렇게 장식을 해서 예쁜 바구니가 됩니다. 이렇게 대략되고 여기 안에도 한 번 다른거 이렇게 예쁘다는건 한번 딱지잡기를 해볼께요 가위하고 우유깍 우유깍을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처음에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고 다시 삼각형으로 접고 삼각형으로 접고 이렇게 이렇게 이건 좀 짧은데 끝부분이 나가면 잘라줍니다. 이건 반대편으로 이쪽편은 삼각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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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을 더 감아서 여기 빠져나가는 부분은 가리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뻣뻣해서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하나가 딱 한쪽뼈에 딱지가 접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편으로 양면 딱지를 만드는건데 얘는 뒤편 다시 또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접어줍니다. 접고 반대편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잘라주고 잘라서 안으로 접어주고 다시 감안을 접고 얘를 또 접은 다음에 얘를 또 접은 다음에 이걸 마찬가지로 틈으로 끓여주고 끓여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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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꽉해주면 이쪽면이랑 이쪽에 대한 양면 딱지가 되는거에요.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별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얘를 두 겹으로 두 겹으로 잡아주는데 엄지를 꽂고 그 다음 새끼 중지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쪽 오른손 새끼를 위쪽에서 꽂아서 잡아당겨주고 새끼 위에 있는 이 줄을 엄지로 이렇게 가져와서 별모양이 만들어지는거에요. 이렇게 별모양이 만들어지는거에요. 비행기 접는 방법은 A분지를 반으로 우선 적어주시고요. 여기를 삼각형으로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끝부분을 조금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접어주세요. 접고 얘를 다시 또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서 뒤로 돌려주는 이렇게 뒤로 돌려주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접어주세요.